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와 re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저는사과 박오 Stupid 찹쌀떡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이 들어간다는 맛입니다 초콜릿은 매운 맛이에요 초콜릿은 매운 맛이에요 초콜릿에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아삭아삭 뼈뼈 뼈에 넣어서 먹어야 해요 이 뼈는 좀 더 맛있어요 뼈는 잘 먹어요 뼈는 잘 먹어야겠어요 뼈는 잘 먹어요 뼈는 잘 먹어요 뼈는 잘 먹어요 바삭바삭 블루베리 쭛쭛쭛 쭛쭛쭛 아이씨 왕쭈 사과 속도가창이라 더 맛있어요 털이 쫄깃쫄깃해요 와우 너무 맛있어요 뭔가 굳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에는 잎을 이용해서 꽃게도 많이 넣어요 꽃게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꽃게도 같이 먹어요 꽃게도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매콤해서 맛있네요 치즈가 없어서 맛있게 쭉 익었어요 고춧가루 새콤달콤 오징어 정리도 맵다 그치고릴리 페이지로는 저렴한 맛이에요 저는 염색이 너무 좋아요 그치고릴리 그치고릴리 불닭소스 여러분, 영상편집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은 영상편집과 영상편집에선